사실 삼성디스플레이의 OLED는 애플에서도 가져다 쓸 수밖에 없는 만큼 상당히 어떤 독점적 지위를 현재 갖고 있는데 문제는 글로벌 수요를 전부 다 소화하고 있지 못하다 보니 이 아산공장에 대한 증설에 대한 기대감 등이 상존해 왔는데 오늘 이 관련된 내용이 나왔습니다 먼저 구체적인 예상되는 어떤 투자의 규모와 어떤 증설 수준 등에 대한 부분들 한번 점검해 볼까요 일단 뉴스로 나왔죠 그동안 시장에서 기대치로 작용이 됐던 부분인데 OLED 증설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충남 아산에 추가적인 증설을 하겠다는 내용이고요 구체적으로는 내년 상반기에 완공을 하고요 그리고 하반기부터 양산을 하는 그러한 과정으로 현재 청사진이 제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총 투자 규모가 13조에서 16조 원 정도로 투자 비용이 현재 소모된다고 나와 있고요 사실 전체적인 규모 자체는 정확하게 현재 나와 있지는 않지만 기존의 라인을 좀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A3 같은 경우는 월 13만 5천 장 정도 생산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규모는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시장에서 현재 예측을 해주고 있고요 구체적으로는 A3 같은 경우는 사실 처음에 이제 정비가 된 이후에 두 번의 증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는 월 15,000 장 수준에서 15,000 장 증설을 한번 했었고요 그리고 애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월 10만 5천 장 추가적인 증설이 발생을 하면서 13만 5천 장까지 규모가 늘어 있는 상황인데요 최소한 A3 정도까지는 글쎄요 A4라고도 하기도 하고 A5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그 정도 규모는 충족을 시켜주지 않을까 내심 그 이상도 좀 기대는 해보고 있고요 일단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OLED 같은 경우는 어팡이 굉장히 그동안 좋았었는데 이러한 추가적인 증설에 대한 기대감만 있다가 이러한 부분이 시장에 실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그리고 실제적인 양산은 내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년 먹거리까지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된다라는 측면에서 금일 관련 종목들의 슈팅이 좀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증설되는 규모만으로 놓고 본다면 기존 생산 라인이 하나 더 생긴다라고 보면 되는 거겠죠 시장에서 기다리고 기다리던 뉴스이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예상한 바와 유사한 규모죠 지금 시장에서 예상한 향후에 나올 수 있는 OLED형 증설 같은 경우에는 L7 지금 L7 라인의 전환 투자가 약 30K에서 50K 정도 예상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가칭 A4 라인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시장에서는 A5라고 읽고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이 A3 라인과 유사하게 한 130K 규모 정도라 예상했었는데 지금 뉴스상에서는 시장치와 예상한 것과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주가가 굉장히 빠르게 반응한다는 것은 상당 의미가 있는데요 저는 왜 이렇게 반응하냐라고 생각해 봤을 때 먼저 시기상에서 생각보다 1분기 정도 1은 투자 발표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또한 뉴스상에서 보셔다 아시다시피 오늘 그리고 내일 삼성의 임원 인사가 발표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오늘 테스 같은 경우 9%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 테스가 사실 OLED 레버리지가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거든요 비중이 높지도 않은데 이렇게 9% 오른다는 부분은 이 OLED 투자를 비롯해서 삼성의 투자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삼성이 이렇게 OLED 디스플레이에서도 격차 전략을 벌이기 시작하면 중화권 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시상에서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생각하면 신정부가 탄생한 이후에 어떤 삼성전자의 본격적 행보가 어떤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문제는 이제 가장 우려화되는 부분이 이런 생산 라인을 증설을 하게 되면 증설 이후에 과연 수요가 뒷받침되느냐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의문을 갖고 걱정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과연 이런 삼성 디스플레이의 증설의 어떤 구체적인 목적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의 추가적인 수요가 있다는 것들을 확실한 부분이 있겠죠 그렇죠 사실 증설을 해놓고 수요를 받겠다라는 것은 옛날 얘기고요 이미 수요차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증설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지금 애플조차 이 OLED를 적용한 이유가 향후에 플렉서블로 갈 수밖에 없는 변화하는 환경이기 때문에 삼성에게 원벤더로 이렇게 패널을 받을 만큼 지금 애플이 삼성한테 수주 주고 있거든요 그만큼 시장에서는 플렉서블 OLED가 태블릿 PC까지 그리고 향후에 OLED가 TV까지 이어질 수 있는 큰 먹거리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이 이렇게 투자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앞에서 언급드린 바와 같이 지금 오포, 비보 뿐만 아니라 하웨이까지 향후에 플래그십 뿐만 아니라 밑에 라인까지 지금 OLED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이 증설한다고 하더라도 A3 수요를 감안했을 때는 여전히 쇼티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추가 캐펙스 확대는 더욱더 일어나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럼 삼성이 이렇게 투자를 확대하다 보면 당연히 해외 업체들도 투자를 감행할 수 있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기술 격차가 크기는 하지만 그래도 해외 업체들이 이렇게 투자를 단행했을 때 경쟁이 심화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으로 우려되는 부분은 없는지도 짚어봐야 될까요? 글쎄요. 지금 OLED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는 증착기라고 보고 있거든요 증착기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캐논 도끼가 독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삼성이 특정 시점까지 그 증착기를 독점한 상황인데 과연 이 캐논 도끼 증착기 없이 일각에서는 소닉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그 증착 SFA라든가 증착기로 과연 그 삼성 A3 라인도 생각보다 쉽게 수율이 안 잡히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늦게 발주내고 이후에 후공점까지 잡으려면 수율까지 잡으려면 상당 기간은 삼성 디스플레이의 독주 기간이 길어질 거다라고 예상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삼성에 어느 정도 레퍼런스가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주가가 올랐지만 계속 주목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시점에서 결국 이번 OLED 증설과 관련된 수혜주들에 대한 옥석가리기가 조금 필요한 부분일 것 같고 이미 오늘 어떤 주가의 변화에서도 어떤 종목이 수혜주구나라는 것들을 바로 이제 투자자들이 인지를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먼저 구체적으로 어떤 업체들이 있는지부터 먼저 분류를 해볼까요? 기존에 사실 이제 OLED에 관련돼서 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종목들은 흔히 이제 세 종목이 좀 주목을 많이 받았던 것 같은데요 이눅스라든지 인터플렉스 내지는 BH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주목을 받았었는데 금일 같은 경우는 테라세미콘이라든지 최근 들어서는 덕산 네오룩스 소재주죠 소재까지도 어느 정도 매기가 좀 확산이 되고 있고요 금일은 또 SFA 같은 경우도 굉장히 빠르게 치고 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발생을 하면서 전방위적으로 종목들이 확산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앞서 이제 공급 수요에 대한 얘기도 잠깐 나왔지만 사실 이 OLED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쉽게 생각하시면 기존의 LCD 라인을 대체를 하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수요는 늘 수밖에 없고요 현재 시점에서도 추가적인 장기적인 부분들을 바라보지 않더라도 이미 이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증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안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는 전체적인 섹터로 봤을 때는 굉장히 흔히 말하는 리스크 요인이 굉장히 적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실적이 우상향할 수 있는 근거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주가를 굉장히 강하게 당겨줄 수 있는 그러한 소지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최근 들어서 삼성자라든지 SK하이닉스라든지 전반적으로 IT 기업들 삼성전기도 마찬가지고 LG전자도 마찬가지였는데 IT 대형업체들의 주가 상승폭이 굉장히 컸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낙수 효과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러한 낙수 효과가 확산이 될 때는 이제 종목군 자체가 굉장히 넓어지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탑픽으로 어떤 종목 하나를 얘기할 건 좀 아닐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과거 같은 경우는 OLED 종목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압축이 됐었는데 지금은 조금 확장해서 충분히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가의 탄력도를 봤을 때 사실 이렇게 크게 움직이는 종목들 오늘 신고가까지 경신하니까 사실 따라잡기가 심리적으로는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도 이런 대작을 중심으로 지켜봐야 되는지 아니면 상대적으로 덜 오른 숨어있는 소재주들도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은 찾아서 투자를 하는 부분은 어떨지 중요한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맥락을 잘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수혜주를 크게 대분류를 해보자면 이런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제조하는 업체 삼성 디스플레이가 대표적이죠 그리고 이런 제조업체에다가 장비를 납품하는 뭐 FFA나 APSTM 대표적이겠죠 또한 이 소재주 업체를 이렇게 제조 그 다음 장비 소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지금 봤을 때 저는 지금 이 캐펙스가 증가되는 구간입니다 캐펙스가 모두 다 넣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소재주보다는 장비주 쪽이 오히려 메리트가 있다 생각되고요 장비주 쪽에서도 후공정과 전공정은 아닐 수 있는데 지금은 전공정이 더 메리트가 있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A3 라인의 투자였더라면 전공정 후공정 모두 메리트가 있었겠죠 하지만 A3가 어느 정도 수율이 잡히고 난 이후에 추가적인 캐펙스 투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후공정 테스트라든가 후공정에 대해서는 수율이 잡혀있기 때문에 A3보다는 비교적 비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소재주보다 장비주 장비주보다는 전공정이다 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주가가 올랐다 빠졌다 라기보다는 과연 이 기업이 A3 라인 투자할 때 삼성에게 레퍼런스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또한 삼성에게 레퍼런스가 있고 중화권에게 레퍼런스가 있으면 이후에 L7 전환이라든가 중화권의 수요를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주가와 상관없이 꾸준히 우상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런 OLED 관련주들의 주가가 이런 삼성 디스플레이의 어떤 투자 등으로 인해서 먼저 기대심리를 반영한 주가 상승이 이미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투자자들이 걱정하는 것이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 있다가 결국 막상 실적이 나올 때쯤이 되면 예상에 크게 못 미치는 실적이 나와서 주가가 주저앉는 경우들이 우리가 여러 번 경험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과연 이번 이런 OLED 증설 투자와 관련된 관련 주식들에 대한 실적 변화가 가시적으로 언제쯤 나타나게 될지 미리 투자자들이 알고 있어야지 또 당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그 시점을 언제로 추정을 해야 될까요? 실적은 사실 이미 좋아진 지가 꽤 됐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도 OLED 장비 소재 업체들 모두 실적이 좋아졌거든요 하지만 실적이 좋아진 거에 비해서 주가가 굉장히 눌려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해외 사례를 보시더라도 어플라이버 트리얼즈나 유니버러스 스튜디오 같은 이런 업체들은 계속해서 신고가를 실적과 함께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장비주 같은 경우에는 실적은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좋아지고 있고 앞으로 수주거리도 굉장히 많은 사항이죠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사항입니다 그 필드에 탐방을 가보면 하지만 대선 이전에 특정 코스닥에 대한 수급적인 변화가 주가로 굉장히 눌렸기 때문에 이제서야 신고가를 경신하는 부분입니다 다른 해외 기업 같은 경우에 신고가를 경신하고 많은 부분 상승이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부분에서 먹을 게 있냐 없냐를 판단하지 마시고 과거에 밸류에이션을 대비해 본다라면 아직까지 상단에 오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먹을 거리가 많다 생각이 됩니다 아까 정윤수 앵커께서 잠깐 지적해 주신 내용처럼 이 많이 오른 OLED 수혜주들이 있는 반면 조금 덜 오른 주식들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럼 그 차이가 무엇이냐를 살펴보면 삼성 디스플레이의 어떤 그 수주를 받는 쪽의 경우는 주가가 많이 올라 있고 오히려 삼성 디스플레이의 경쟁 기업이라 할 수 있는 LG 디스플레이, 중국의 BOE, 일본의 샤프 등과 같은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 납품하던 기업들의 경우는 아직은 좀 주가가 부진한 형태를 보이고 있거든요 문제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경쟁 기업들도 뒤따라서 투자를 공격적으로 해나갈 가능성 자체가 큰데 과연 그런 과정에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은 존재하는지 이 점도 한번 점검해 보고 싶거든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시점에서 우선순위를 보자면 당연히 삼성 디스플레이형 종목들에 관심을 먼저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그 뒤따라서 BOE라든지 LG 계열이라든지 이쪽에서의 투자로 인해서 그쪽에서 투자받는 그쪽의 투자로 실적이 증가가 기대가 되는 그러한 업체들에 대한 투자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아까 실적에 대한 부분도 잠깐 언급이 나왔지만 당장 실적이 먼저 찍힐 애들은 결국은 삼성형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당연히 투자를 먼저 선투자를 진행을 하는 게 맞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특히나 OLED 같은 경우는 LCD나 LED와 틀리게 굉장히 삼성 디스플레이의 점유 자체가 굉장히 압도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는 물론 가격적으로 굉장히 싼 그러한 종목들에 눈길이 갈 수는 있겠지만 충분히 현재 이미 많이 올랐지만 주도를 하고 있는 그러한 종목들로 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단순하게 가격은 많이 올랐다고 보실 수는 있겠지만 올해 실적 가이던스 대비하면 굉장히 싸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밸류 매력이 굉장히 높은 대표적인 섹터입니다 성장성이 보여지면서 밸류 매력이 이 정도까지 나타나고 있는 섹터는 글쎄요 그렇게 쉽게 찾아보긴 힘들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주가가 물리적으로 많이 올랐다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기 어려운 그러한 타이밍은 절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증설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내년에 먹거리까지 어느 정도 감안을 한다면 사실은 추가적인 멀티플 부여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현재 수준에서 구체적으로 따지면 두 배까지도 저는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점 감안한다면 단순하게 많이 올랐다라고 주저할 그러한 타이밍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저 여기 조금만 더 덧붙여서 삼성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중국의 투자 확대에 따른 그 수의 기대감까지 함께 얻어갈 수 있는 종목도 좀 뽑아볼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바로 기억나는 부분이 후공정에 있는 ICD나 파인텍 같은 기업들이 기업이 눈에 띄는데요 지금 전공정 같은 경우에 이미 중국의 레퍼런스도 있지만 사실 이 전공정 장비를 쉽게 대규모로 투자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 왜냐하면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하지만 후공정 같은 경우에는 전공정 장비 대비해서 전체 공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다소 적기 때문에 삼성의 레퍼런스가 있고 이미 중국의 레퍼런스가 있고 영업에 연결이 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전체 매출 비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적지만 그래도 중화권에서 꾸준히 양으로 승부할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ICD나 파인텍 같은 경우에는 다른 종목들은 신고가인데 비해서 이 종목들이 박스권 하단에 있는 이유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되고요 하지만 이 종목들이 박스권 하단을 깰 만한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삼성 디스플레이가 공격적인 증서를 밝힐 만큼 현재 수요가 탄탄하다는 점 등은 크게 다르지 않은 부분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런 OLED주들에 대한 어떤 성장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인데 관련된 어떤 종목들에 대한 최선호주는 무엇인지 또 그 종목들에 대한 대응 전략 마지막으로 들어보죠 딱 최선호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 개인적으로 OLEDD 섹터 같은 경우는 딱히 이 종목이 최선호다라는 건 사실 없는데 한 두세 종목 정도를 그냥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인터플렉스 좋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테라세미콘이라든지 SFA 이 정도 이 세 개 종목 정도 좋게 보고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글쎄요 이제 수급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러한 전체적인 섹터의 성장뿐만이 아니라 밸류적인 매력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피해 기준 10배 수준밖에 저는 안 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굉장히 싼 거죠 그래서 이러한 성장성이 발생하고 있는 섹터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두 배의 말씀을 드린 부분도 사실은 피해 기준 한 20배까지는 줘도 저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이러한 종목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OLED 부분이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저는 종류별로 타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조, 제조에서는 단연 삼성전자 저 삼성전자는 디스플레이의 지분을 약 85% 보유하고 있고 올해 영업이기 한 6조 원까지 예상되는 바이기 때문에 제조에 비해서 그 수혜를 가장 크게 누릴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장비주 중에서는 전공정에서는 저는 AP 시스템 가장 핵심적인 공정을 차지하고 있죠 물론 해외사를 비교했을 때 글이 핵심은 아니지만 국내에서 장비 중에 가장 핵심이다라고 생각되고 후공정 중에는 K맥이 수혜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소재 부품 쪽에서는 BH와 인터플렉스가 가상 타픽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어떤 대박이 나는 드라마를 보게 되면 스토리가 상당히 탄탄하다라는 얘기를 듣게 되죠 우리가 흔히 성장주는 스토리가 좋은 주식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지난 주가의 흐름을 보다 보면 투자 판단하기 정말 어려워질 수밖에 없죠 성장주를 투자하실 때는 가급적 차트를 보지 마시고 현재의 위치에서 향후의 미래가치의 변화를 읽어나가시는 것이 좀 더 수월한 투자 판단의 기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시 오늘 이 정도에서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다시 한번 현재까지 시장 특징도 점검하고 내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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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